기상캐스터 배혜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우에 1천 명 이상이 대피하고 400건이 넘는 주택 침수가 접수된 걸로 집계했습니다. 최해병 1주기 추모식이 오늘 포항해병대 제1사단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공소취소 부탁 폭로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유세를 중단하고 격리 중인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간 수도권에 물폭탄을 떨어뜨린 정체전선은 이제 호남 지역으로 내려가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 후주의보가 내려졌고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하루 많은 비가 내렸던 서울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지금 장수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 보시면 잠수교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현재까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6.8m를 넘었는데요. 수위가 5m를 넘으면 보행자 통행이, 6.2m를 넘으면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잠수교 통제는 중구 지방에 내린 강한 비로 팔당댐에서 초당 9,700여 톤의 물이 방류돼 수위를 조절하며 이뤄졌습니다. 한강대교 수위 역시 4.4m에 달해 평소보다 강물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네, 어제 퇴근 시간대는 도로가 많이 통제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입니다. 도로 통제 풀린 상태입니까? 네, 출근 시간인 현재는 대부분의 도로 통제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여의상류나들목과 63빌딩 진출램프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의하류나들목은 오늘 새벽, 영동 1교 하부도로와 광울로 등은 어제 저녁을 기점으로 통제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북부 주요 교통망도 오늘 출근길엔 정상 운행하고 있는데요. 동부 간선도로는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정상 통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던 경원선과 경의선 철도도 전 구간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다만 경의선 문산에서 돌아선 구간은 오늘 오전 중으로 운행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틀 동안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에 잠긴 파주는 도로가 통제되고 시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리포트 보시면서 전남 지역 주민들은 BP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쉴 새 없이 내린 비에 도로는 금세 물바다가 됐고 달리는 자동차는 와이퍼로 아무리 닦아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에는 물에 완전히 잠긴 자동차가 속출했고 마을 뒷산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구조대는 컨테이너에 고립된 남성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사흘간 640mm, 어제 하루에만 215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경기도 파주의 모습입니다. 특히 시간당 75mm의 극한 후에 5명이 차량 안에 고립됐다 극적으로 탈출했고 외국인 노동자도 구조대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파주 외에도 연천엔 500mm, 동두천은 44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의정부에선 시간당 103.5mm라는 최대 CU량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북부에 내린 물폭탄에 어제 하루 신고된 비 피해 건수는 345건에 달합니다. 다음 주 또 큰 비 소식이 예고돼 주민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 연천에는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한탄강에 물이 불어나면서 근처에 있던 시설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40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매점과 오리보트들도 순식간에 물에 떠내려갔다는데요. 이 소식은 추성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탄강변을 따라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은 물론 강변과 맞닿은 야영지가 있어 캠핑족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강변 야영지에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야영지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강 위에 있던 매점과 오리보트는 물론 미리 설치해둔 텐트까지 모두 떠내려간 겁니다. 제 뒤로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 보이실 텐데요. 텐트와 캠핑카가 있던 곳은 완전히 물에 잠겨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40여 년간 매점을 운영한 상인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나와서 봤는데 그때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떠내려갔죠. 내 집에 불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소원 쓸 방법은 없애죠. 이틀간 연천군의 내린비는 510mm. 여기에 한탄강댐에서 초당 2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야영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30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연천지역 세계하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연천역과 덕정역을 잇는 경원선 운행도 멈췄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8.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물바다가 되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경기 오산에서는 강물이 홍수경보 발령 기준을 넘어 4.9m까지 차오르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남부의 모습은 안정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10분 남짓에 도로는 빗물로 가득 찹니다. 40분이 지나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간당 88.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평택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물이 허벅지, 아니 무릎까지 올 정도로 잠겨있었고, 이 밑에 문 틈새로 물이 밀려 들어와서 다 빼느라 고생 좀 했죠. 제 뒤로 보이는 390m 길이의 지하차도도 침수됐는데요. 흙탕물이 고여 마치 저수지를 이룬 듯한 모습입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오산시 모습입니다. 오산천 수심이 홍수경보 발령 기준인 4.2m를 넘어 4.9m까지 차오르면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범람에 대비해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고, 주민들은 다급히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물이 넘는다고, 개천물러면 그걸로 바로 오니까 3명 나왔어요. 문자가 계속 오길래 무서워서. 오산천 주변 주민대피령은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주말에 다시 올 피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번 폭우는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하고, 400건의 침수 피해도 접수됐는데요. 어제 저녁 강원 원주시의 한 야산에선 토사가 도로로 쓸려내려와 7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 상황 노아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나무와 흙더미가 2차선 도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강원 원주시 신림면의 한 야산에서 나무와 흙이 도로로 쏟아진 모습입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습 과정에서 원주에서 제천방향 도로에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소방등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7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는 팔당댐 방류로 인해 고양시 덕양구 현천 육관문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향시청은 안전문자를 통해 파주 방향 유턴 차량은 가양대교 북단 나들목 등으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기 양주에서는 산사태로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인근 가게를 덮쳤습니다. 가게 옆 주택에 사는 주민 2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경북과 전북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 중이며, 수도권 지역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2명이 실종되고, 1,800여 명이 대피했으며, 400여 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할인입니다. 한편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댐의 수문을 기습적으로 열면서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군남댐의 수문을 열고 북한의 기습 방류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강이 넘치진 않을까, 북한군의 지뢰가 떠내려오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남댐 수문에서 황토생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틀째 비가 퍼붓고 북한까지 황강댐의 수문을 열자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황강댐은 군남댐에서 임진강을 따라 57km 북쪽에 설치된 댐으로 저수량은 3.5억 톤입니다. 군남댐은 여기에 5분의 1 수준인 7,100만 톤입니다. 황강댐이 방류하면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황강댐 그리고 군남댐이 차례로 방류하면 임진강 수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무리 마을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2020년엔 폭우와 황강댐 방류로 군남댐 한계수인 40m에 도달했습니다. 군남댐이 홍수 조절량을 넘었을 때 황강댐에서 추가로 5천만 톤을 흘려보내면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흐르는 물에 북한군 지뢰까지 떠내려올 수 있어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강변으로 강낚시를 다니는 사람인데 많이 불안하고 북한의 지뢰 매설한 것들이 떠내려와서 사고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마철 비가 예보되면 임진강 주변에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화천변에서 상자나 나뭇잎 형태의 수상한 물체가 보이면 만지지 말고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선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오후에는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이 열립니다. 최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오늘 오전 포항해병대 제1사단에서 1주기 추모식이 비공개로 열립니다.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추모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에선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잠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미러키 전당대회 현장에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처음 연설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피격을 당했지만 미국은 하나로 뭉치자는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바이든에 대한 날선 공격이 예상됐지만 피격 이후 첫 연설에 나서면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면서 세 번째 대권 도전에 공식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과 후보직 사태의 요구 등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체 시 예상되는 헤리스 부통령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은 트럼프 가족이 총동원됐는데 오늘은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통합이 동맹국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을 통한 평화, 보편 관세와 중국 추가 관세, 불법 이민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어제 벤스 부통령 후보도 수락 연설에서 동맹에 더 이상 무임 승차는 없다며 트럼프의 아바타 면목을 확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우선주의는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주둔 비용 분담액을 대폭 늘릴 것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유력 대선 후보로 공식 등장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장인 미러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의 상황과는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명이 일주일 연기된 데다 코로나19에까지 걸려 선거운동도 멈춘 상태인데요. 같은 민주당의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등을 돌리면서 이번 주말에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규옥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임계점에 다다른 바이든 사퇴 여론에 가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바이든이 출마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관계로 오랜 기간 정치적 동지였던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등을 돌리며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와중에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십거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퇴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의 거취 결정이 임박했다며 이번 주말 내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고심 속 잠행에 들어간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홀로 유세에 나서 청중의 환호 속에 연설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모습이 마치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오디션 같았다고 논평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서울역 노숙자 보호시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이곳에 1,50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당초 김호중 씨는 노숙자 250여 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5월 9일 뺑소니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시설 측에 식사 운영 비용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계자가 재판 중인 김호중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건데요. 향후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 잠깐 세워둔 전기버스가 운전기사 없이 주행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부천시의 한 교차로인데요. 전기버스가 미끄러지듯 달리며 교차로로 진입하더니 SUV 차량과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운전기사는 버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하차해 확인하던 중 버스가 저절로 내려갔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두 버스에 승객은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 아사다마오가 현역 시절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김연아 선수로 인해 힘들었다는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아사다마오에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트리플 악셀을 세 차례 뛰며 개인 신기록을 달성했지만 곧바로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면서 은메달에 그쳤고 이후 현역 생활 동안 김연아 선수와 비교되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스케이트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나는 즐기지 못했다. 18살 때 벤쿠버 올림픽 시즌에 처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어젯밤 있었던 TV토론에서도 철전은 계속됐습니다.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나중에 불리해지면 캐비넷에서 파일을 꺼내 약점 공격했을 거냐. 한동훈 후보를 향한 작심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먼저 공세위에 나섰습니다.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고 한동훈 후보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아직도 검사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수사 지휘권이 있고요.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당의 법률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한 후보의 지적에 원희룡 후보는 남탓하냐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우리 당원들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에게 당정관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정관에는 대통령하고의 신뢰도 중요하고 또 보완도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토론회에선 원전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핵무장 관련 정책 등도 논의됐습니다.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들의 주도로 오늘 대통령 탄핵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의 갈등이 오늘 최고조에 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최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라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정당성을 강조하고 증인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증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 청원 사유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참석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의 일방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청문회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사실상 최해병 특검법 추진의 불쏘시계로 활용할 전망인 가운데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재표결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부권 무력화 조건인 여권 내 8석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한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에도 개입한 혐의로 화천대유대 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연락이 오니 말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프레임을 만들고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분을 언급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주인이라고 한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닐 거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두고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의 지시로 남 변호사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민간업자의 이익을 빼앗은 공산당이라고 증언한 것에도 김 씨가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종용과 공산당 프레임에 이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로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 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여전히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 뒤 그래도 검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이후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 10명 중 임종선 전 의원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고 또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두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6개월 넘게 출석을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소환에 부정적입니다. 소환에 불응 중인 한 현직 의원 측은 MBN과 통화에서 검찰 의도대로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국회 일정이 출석 불응에 정당한 사연은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 탄핵 등으로 야당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야당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결국 사지철이 되면서 전공이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에 올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미복귀한 전공의들은 군 생활이 짧은 일반 병이 아니라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이 1만 3천여 명 가운데 56% 수준인 7,600명 이상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역별 지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병원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 사직 이후에 재수련을 하지 않는 군 미필 전공의는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공의는 의무사 간 후보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입대하면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복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의관은 700에서 800명, 공모인은 300에서 400명 정도를 매년 수급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 의무사 간 후보생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병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직 규모를 제출 안 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괄 사직 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병원은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자체에 출생 통보를 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익명으로 아기를 낳는 길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여성 고 모 씨입니다. 고 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고 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두 아이의 비극을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유령 영화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지자체의 출생 통보가 됐는데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 있어서 보호 출산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관리번호와 감형을 부여해드립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이 감형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병의원에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보호 출산제까지 병행되면서 출생 통보제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생 통보제가 정착되면 미등록 아동이 줄어들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령 영화가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만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자라게 될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안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산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공룡에너지 기업이 탄생합니다. 정유업을 해온 SK이노베이션과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펼쳐온 SKENS가 합병을 결정했는데요. SK그룹이 위기 탈출을 위한 사업 재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비상장 계열사 SKENS가 합병안을 의결했습니다. 합병 비율은 1대 1.19로, 사명은 SK 이노베이션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달 말 주총까지 통과하면 오는 11월 자산 100조 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이 출범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한국전력과 맞먹는 민간 회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명함을 받고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합병 목적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와 석유화학, 2차전지 등을 주로 생산하고, SKENS는 LNG와 태양광풍력, 수소 등을 다룹니다. 그간 유가 변동 같은 외부 변수로 손익 변동성이 컸는데 합병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을 살리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SK-ON은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위기에 빠졌는데, 모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이 합병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밀림의 시대에는 기업이 혁신해야 생존할 수 있다며 사업 재편 의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일단 집부터 사자는 패닉바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격 상승폭은 5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연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23만 호 공급하겠다며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아파트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갭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전용 59제곱미터가 22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위축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은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패닉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먼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천 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다음 달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을 계획보다 만 호가량 더 늘리고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 주택을 구매할 때 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지만 세부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달아오른 매매 수요를 잠재우기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산호초 인근에서 서식하며 물고기와 플랑크톤을 먹고 여기서 얻은 영양분을 산호초에 나눠주는 쥐가오리. 이를 로봇으로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중국의 한 로봇 개발 연구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쥐가오리 모양 생체모방 로봇을 개발 중인데요. 생체모방 로봇은 산호초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산호표백 현상 등 생태적 보호가 시급해지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물고기 건강 상태까지 관찰할 수 있는 등 효과성이 뛰어나다는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로봇의 등장을 기대해봅니다.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을 아시나요? 이 공룡의 화석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자랑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키가 3미터가 넘고 길이는 6미터에 달하는 공룡 화석입니다. 이 공룡은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인데요. 이 공룡이 경매에서 판매된 화석 중 가장 비싼 가격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4,46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판매된 건데요. 1억 5천만 년 전 생존했던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보존이 잘 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화석이라고 하네요. 일본 고등학생 14명이 매운 감자칩을 먹고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대체 어떤 감자칩을 먹었길래 그런 걸까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과자봉지에는 매우 매콤해서 고혈압 위장이 약한 사람은 섭취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도쿄에서 14명의 고등학생이 이 감자칩을 먹은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은 간식을 먹은 후 입과 배가 아팠다고 진술했는데요. 불민스러운 사태에 해당 과자 회사는 성명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회복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누구나 겪는 10대의 갈등과 낭만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음악을 통해 따스한 위로를 건네는 청춘 뮤지컬과 또 독특한 상상력의 전시가 관객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엔 어떤 문화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계보다 정확한 연주로 인간 메트로놈으로 불린 코세이가 소녀를 만나 음악으로 교감하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청춘물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재된 동명의 일본 만화가 원작으로 풋풋한 10대 청춘들의 여정을 역동적인 무대 위에서 다이나믹하게 그려냅니다. 뮤지컬계 거장 프랭크 와일드온의 아름다운 음악과 섬세한 연기로 같은 청춘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지나온 이들에게는 추억을 전하며 감동과 여운을 안겨줍니다. 눈이 큰 아이로 유명한 작가는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과 검은 고양이 등 만화 캐릭터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두꺼운 책을 머리에 인 채 구석에 앉아 있는 아이. 난해한 현대미술의 염증을 느낀 작가는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했던 추억을 꺼냅니다. 카에아의 국내 첫 대형 단독 전시로 작가의 예술세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작품과 처음 선보이는 10여 점의 대형 페인팅, 피규어, 드로잉 등 신작까지 120여 점의 작품을 망라했습니다. 사람보다 큰 반려견 까망이와 단발머리의 소녀가 다정하게 마주봅니다. 작가는 일상의 풍경과 빛이 교체하는 대경으로 반려동물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환상적인 순간을 그려내는데 강아지와 고양이, 관상어는 각각 관계, 자존감, 그리고 꿈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자리 잡은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통해 위로받고 부정적 감정을 없애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고 마주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꾸준히 유입되겠고요. 오후까지 전남과 경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중부와 전북에는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31도, 강릉은 34도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은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